개그 컨서트 미녀 개그우먼 신보라님의 간증입니다. 신보라가 정말 궁금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2011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우수상 수상소금을 발표하면서 시작부터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라는 뜬금없고 과도한 종교성 발언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3월 17일 생으로 36세이며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향입니다. 키 164cm 애형이며 가족으로는 동갑내기 남편과 슬아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육촌 오빠가 유혈이며 외가적으로 육촌 관계입니다. 그 친분으로 유혈의 라디오 천국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You hear what?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가창력이 나올 수가 있느냐며 감탄을 했죠. 우스갯소리로 유혈과 육촌이기 때문에 노래를 6배 더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용감한 녀석들 활동 당시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밝히길 촌수가 촌수인지라 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 학사입니다. 다음 영상은 11년 전인 신보라님이 25살 때 대신교회 간정집회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인 신보라님이 25살 때 대신교회 간정집회입니다. 5개의 evacuation은 저희는 1년 전 운동 2019년 전인 Ready for a flag сказ 할렐루야. 저희는 이곳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혹시 교회 태신자주일인거죠? 초청주일.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정말 놀라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같이 온 친구분이 정말 그 당시에 처음 오신 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초청한 겁니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가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이유는 먼저 경험한 게 있어서 먼저 맛보고 먼저 경험한 게 있어서 좋은 걸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저를 수식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개그우먼이고 지금 개콩 무대에 서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줄 한 줄 나와서 웃긴 사람이고 헤리티지 매스쿼이어에서 사역을 했고 저를 수식하는 이름들이 많지만 정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뭐 좀 전에 노래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노래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요 그리고 되게 힘들다는 그 KBS 공채 개그우먼 시간에 정말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 정말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직 25살밖에 안 됐어요 25년 동안 살면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것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러 온 게 왔습니다.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5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아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개그우먼이 됐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런 질문들 학생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요 너 꿈이 뭐야 너 뭐 할 거야 어느 대학 갈 거야 무슨 공부에서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고요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선생님들이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전도사람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도 꿈이 뭐니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저 친구는 집이 잘 사는 것 같고 부모님이 되게 높은 직장에 있다 그러고 돈이 많다 그러고 뭔가 되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뭘 사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꿈이 뭐야 뭘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질문 들으면 뭐가 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얼버무리고 아 예 그 자리 피하고 싶고 뭐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이 중요하지 내가 몇 년 뒤에 어느 대학을 가서 무슨 과를 가서 무슨 공부를 4년 해서 졸업을 해서 어디 취직해서 내가 뭘 하면서 살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하면서 살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받으실 거야 이거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도중에서도 아 예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실 거예요 라고 속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뭐 각자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게 다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꼭 전교 1등을 해야 영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꼭 병실에 나와서 상을 타야 영광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대신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대신교회 강단에 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심보라를 돕고 있는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 신보라네요 생각보다 귀가 잤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저를 보는 눈빛이 아 하나님 저 신보라 자매가 지금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 청년이고 대학생이지만 똑같이 꿈과 비전을 두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돌이는 삶을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지만 주님 저 신보라 저 개그만라는 저 신보라 자매도 그랬다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도 저렇게 지금 개그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렇게 쌩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앉아계시면 어 그래 네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얘기했어? 네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네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저 쓰임받고 싶어? 너도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구나 나를 자랑하고 싶구나 내가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주인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합창생활 그렇게 보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생각에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청소 같은 걸 할 때도 청소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청소를 할 때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고 봐야겠다 제가 왜 안 해? 그냥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걸레지를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보고 계시죠?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대걸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이 되었어도 정말 제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면 개그맨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2년이 되어 가는데 막내를 제가 조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하늘을 위한 그런데 개그맨 KBS 공채의 개그맨 막내들이 개그맨 할 것 같으세요? 개그맨도 할까요? 정말 상상을 처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야 그 넬라판타자 커피숍 마셔보자 이러면서 저한테 커피 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네! 하면서 커피를 탑니다 커피를 탈 때도 지가 또 임신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커피를 탈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선배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커피를 타면 정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걸 저는 느껴요 정말로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한테 혹시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 아시죠? 제가 매주 한 거 견딱 붙이고 터미를 붙이고 날아가고 별거 다 하는데요 슈퍼스타 KBS 코너를 할 때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보라 너는 뭐 매주 슈퍼스타 KBS 하시면서 가요도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하는데 너는 근데 뭘 불러도 CCM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나 뭔가 웃으나 이런 걸 봤을 때 넌 그냥 뭘 불러도 그냥 다 교회 노래 같애 비슷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어떻게 들으면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개그 콘서트라는 세상 무대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를 부르면서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불러도 듣는 사람이 CCM처럼 느껴지는구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선배님이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학생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 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화 어 자매분 예쁜 이름이시네요 네 윤화 네 직장에서 어 저 윤화씨 얘기 얘기 별로 안 친한데 얘기 나눠봤는데 뭔가 윤화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냥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크리스찬 같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잠깐 얘기 나누고 잠깐 그냥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도 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쟤가 그냥 걷는 것만 봐도 크리스찬 같아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저를 개콘 작가실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길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것들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 최소한 다해서 했어요 제국씨 고향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제국씨 고향이 어디인 줄 아세요? 네 거제돌이에요 네 거제돌이에요 청년동류에요 저는 신문성에서 왔는데 청년동류인데 네 주어진 것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서울로 왔어요 대학에 오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과소적인 제가 신문방송학 전공입니다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는데도 그때도 뭔가 꿈이 없더라고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게 없었어요 신문방송 공부를 하면서도 기자나 PD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대학생활 4년 동안 하면서도 누가 너 뭐 할 거야? 언론사 취직할 거야? 라는 질문을 들어도 아 뭐 모르겠어 그냥 얼굴 무리고 그때도 쑥스러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어진 것들 그냥 시험을 쓰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학년 1학기가 끝나니까 이제 취업이라는 문제가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4학년이 되고 이제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이 제 앞에 달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제가 자랑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거제조에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PD 뭐 딸이다 뭐 엄청나게 뭐 잘 산다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민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높은 자리에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제가 뭐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어 스피킹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토플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 뭐 인터넷에서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로 취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화입니다 모태신화인데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너무너무 두려웠냐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부모님이요 친구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도 엄마 소화했어요 거제도에서 전화가 와요 매일 거의 매일 통화를 하는데 엄마 전화 옵니다 어 엄마 나 오늘 이따가 대신교회에 청년회에 초청받아서 가 어 괜찮아 제가 사실은 감기 걸려서 아파도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아도 어 엄마 걱정하지 마 어 재밌어 너 소간대도 너무 잘해주고 오늘 개콘 어 재밌어 봐 꼭 봐 잘 봐 엄마 어 아무 고민 없는 척 걱정 없는 척 건강한 척 할 수 있어요 엄마 속일 수 있어요 전 좀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친구들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뭘 그렇게 고민해 아 뭐 잘 되겠지 뭐 되게 쿨한 척 뭐 아 걱정 없어 나 집에 문제 없어 괜찮아 소소해 요새 케영 좀 그러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러는데 괜찮아 뭐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고요 너무너무 쓸쓸하고요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요 뭐 친구들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요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1년 1년이래요 1개월 2달 3달 1년 기도를 안 했어요 1달 2달 3달 4달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의 통에 영광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저는 너무 믿는데요 주님 근데 이제 사람들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뭔가 취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자랑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열심히는 했는데 학점은 있는데 뭐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토익 접수도 안 좋고요 토플 접수도 안 좋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앞에서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신교회 초래한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정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너무너무 두려웠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당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상황 가정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돼요 하느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없으시다면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친구 앞에서 못 울고 부모님 앞에서 못 울고 하느님 앞에서 울고 하느님이 주신 그 당대함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개그문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전혀 제가 달란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예외할 만한 애가 아닌데 개그문 해라 이러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흉내내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거제도에서 친구들 흉내내고 선생님 흉내내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하느님이 개그문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쪽 미디어 쪽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개그문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당대한 마음을 주시고요 아 이거였군요 주님 개그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랬을까요 어 하나님 더 울었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처음보다 더 두려웠어요 하느님 제가 어떻게 개그문을 해요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되게 씁쓰러움이 많아요 되게 가치를 많이 가려요 얘기하면 꼭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진짜 나도 많이 가리고요 개그우먼으로서 좀 부족한 성격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그런 똘개 성령님이 막 함께 하셔서 하는데 이게 진짜 친한 사람 한 명 없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되게 많이 가리고 그래요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어요 딴 딴 나 그래서 근데 저는 하느님 얘기할 때는 전혀 쑥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자리는 오히려 막 예능 가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건 떨리는데 하느님 얘기하러 와서 한 분은 전혀 쑥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개그문에 마음 주셨을 때 하느님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개그문을 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잘 빨개지고요 주님 알잖아요 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근데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밝은 척 재밌는 척 하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울면서 기부했어요 한 달 두 달 다시 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개그문 되는 게 주님 계획 안에 있다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 전에도 했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개그문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가리가 맞게 KBS 공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담대함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총 3차 시험으로 이루어져요 KBS 개그문 시험 총 3차 시험인데 1차 시험은 서류로 주는 거고요 거기서 합격을 하면 가서 자유연기를 해요 자유연기 자기가 준비한 꽃 같은 걸 준비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또 3차에서도 자유연기를 하고 이제 또 자유연기도 하고 지정연기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줍니다 원래 있는 대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괄호 쳐놔 가지고 들어가기 5분 전에 받아서 내가 애드립으로 막 다 짜주고 즉석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랬어요 지금 또 매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서류에 합격을 했으니까 2차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너무 당대하게 보러 갔어요 너무 당대하게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 개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당대하게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그 케이비스 개콘 이제 피디님들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작가님들하고 김병만 선배님하고 김대희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 계셔서 에휴 뭐 회고사항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대하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가 개그음을 두고 기도했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개그음을 해요 개그음은 하나님 뜻이니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개그음원이 되는 게 개그음원이 합격하면 내 좋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내가 떨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떨어지는 게 올해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나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대하게 듣어도 상관없고 나 떨어져도 하나님 뜻이면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담내하게 시험을 딱 보러 가서 아 이상하게 했어요 하하하하 이상하게 하였는데 심보라씨 됐고요 개인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담내했어요 네 있습니다 하하하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아까롭다 하면서 개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랬냐면은요 샤이니 아시죠? 가수 샤이니 아시죠? 샤이니의 종현군 아시죠? 샤이니의 종현군 아시죠? 신세겸씨가 헤어졌잖아요 하하하하 니가 너무 맘을 들어 전혀 개그를 전공하는 애도 아니고 개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로의 동의도 아니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지? 이런 마음으로 좀 웃긴 웃으셨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웃겨서 제가 정말 개그마를 써 아 쟤 무조건 붙여야 돼 쟤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이런 정말 넘치는 끼가 있어서 개그마를 됐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개콘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 무대에 서고 있지만 그게 정말 제가 잘해서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개그맨 시키시고 나 지금은 뭐 알 수 없어요 지금 대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개그맨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그맨이 된 거지 제가 정말 너무너무 두려울 때 울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려웠지만 다시 한 번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그맨이 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개콘 무대에 매주 서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매주 개콘에 나와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형통은요 제가 매주 개콘에 나와야 되고요 뭔가 이슈가 돼야 되고요 잘 돼야 되고요 CF를 찍어야 되고요 뭔가 해야 되고요 이름이 더 알려져야 되고 인기가 올라가야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쉼 없이 개콘 무대에 서서 제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서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제가 개콘 무대에 지금 코너가 내려서 없어서 편집이 돼서 무대 안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저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참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가볍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느낄 때 너무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건 뭐 그냥 옥서 레코드 우리끼리 개콘 제 생활의 발견이 편집이 됐어요 지난주에 안 나온 거 아시죠? 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크림 먹으시죠? 그 얘기가 아닌데 너무 편집이 된다고 그렇죠? 다른 날씨 하면 돼요 편집이 됐어요 그때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매주로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주 헤어지는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때 지난주에 녹화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제가 너무 미신 같은 걸 좋아하는 여자여서 근데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콘 무대는 공감할 수 있는 걸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족도 주고 오빠 이거 갖고 다녀 그만해 그만해 뭐 이러면서 헤어지자 뭐 이런 그런 거였는데 제가 계속 미신을 심뽕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게 참 너무 잘 터졌거든요 녹화도 너무 잘 됐는데 어떤 뭐 여러가지 일로 편집이 됐어요 편집이 됐을 때 저는 좀 하나님이 제가 그런 모습으로 방송에 나오는 걸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킥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가고 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가 있어서 못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미신 역할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다시 녹화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 내용 말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미신 역할로 말고 다른 걸로 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좀 하나님이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좀 피해가게끔 이렇게 이끄시는 걸 저는 좀 느껴요 사다비였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랬고요 그렇게 2차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고 3차 시험을 봤는데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세상의 형통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합격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믿고 있고요 지금도 매주 이렇게 서고 있지만 제가 개그우먼에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들을 지난 1년 2년 동안 하나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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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거를 저는 제가 제 눈을 목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코너를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코너를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모르는데 하나님 제가 동기들 너무 좋은 동기들 좀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동력할 수 있는 선배님들 하나님 안에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나 동기들 예비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슈퍼스타 케이베스라는 코너도 그렇고요 남자의 자격 합창단 아시죠 그것도 제가 공채되고 한 단도 안 돼서 신인으로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프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었고요 그 대회가 어디서 열린지 아시죠 거제도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시보라씨 합격하셨고요 합창단 합격하셨고 연습은 6월 달부터 할 거고요 대회는 9월 달에 있는데 거제도에서 열려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털이 섰어요 정말로 기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기겠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유지하신 것이라 웃기겠고 그리고 제 동기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동기들이 많아요 저는 개그를 저는 기본적인 것도 모른 채로 개그문이 됐잖아요 꼭 한 해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박지선 감독님도 그렇고 공부하다가 전혀 이 바닥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다가 합격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전혀 개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됐는데 제 동기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누가 있냐면 여당당의 김영이도 저희 동기고요 29살 그렇게 안 됐고요 여당당의 김영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감꽁치로 하려고 했고 지금 애정당하고 있는 신종령 오빠도 지금 동기고 그리고 까도당 지금 N급 S급 하고 있는 송영길 우리도 저희가 동기고 영길 오빠 같은 경우는 주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너를 개그맨을 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리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하하하하 네 영길 오빠도 저희도 동기고 너무 잘하고 하하하하 어 그 헬스걸에서 사람이 열심히 빼고 있는 이희경 건미진이도 저희 동기고요 희경언니는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에서 권사님이 했었고요 하하하하 권사님 창복으로 잠깐 했었는데 희경언니 정말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하하하하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어 지금 생활의 발견 코너 같이 하고 있는 김길이라는 그 미친 존재가 있으세요? 그런 화면은 길이 오빠도 저 동기예요 그리고 생활의 발견 얘기는 나왔습니까? 말인데 우리 송중근 선배님하고 나하고 길이 오빠가 고정 생활의 발견 고정 멤버인데 셋 다 크리스찬이요 네 셋 다 크리스찬이고 뭐죠? 그 코너마다 기콘에 코너가 많잖아요 작가님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코너마다 작가님이 붙어요 담당 작가님이 근데 저희 코너 담당 작가님도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녹화를 하는데 마이크 차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셋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근데 부담도 되고 연습한 거 틀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떨리는데 손 잡고 기도하면 진짜 당대하게 진짜 당대하게 무대한테 나와서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붙이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붙여서 생활의 발견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동경할 수 있는 선배님들 동기들을 위해서 예비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성미 선배님 아시죠? 네 이성미 선배님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너무너무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개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성경 공모 모임을 해요 하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들이 모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하자회예요 하자회라고 그래가지고 어 너가 하자회냐 하자인들 두 손이 있고요 하자회로 깜짝 놀랐어요 하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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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마다 하자회로 성경 공모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몰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브랜디건 진짜 어떻게 보면 연예계가 너무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적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막 그런 데라서 너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자회로 선배님들이 계셔서 개그맨 되고 몸이 힘든 적은 있지만 마음이 힘든 적은 진적 없어요 선배님들이 항상 이끌어 주시고 성경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개그맨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혹시 집에 가서 교권 보실거죠 네 다녀오는 보실 거면 보시면 만났으니까 그럴 때 아유 심벌자 시집다 대장한테 어떻하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보실 때 아이고 심벌자입니다 아휴 주님 응강 받으세요 하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제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지만 저는 제 중보 기도자를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저를 위해서 대신교회 청년분들 같은 고민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행동 생각으로 서있을 수 있기를 그러면 저와 대신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저로 기도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갖고 온 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뭘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방금 우리 찬양팀도 계시지만 찬양도 늘 가깝잖아요 음악과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찬양구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음악과 가까웠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거제도에서 너무너무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맨날 인터넷으로만 보니까요 저도 저렇게 다위세 장마 저 예수정도단 영상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우연히 저희 거제도 교회에 같이 다니던 언니가 헤리티지 매스쿼아이어 1기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서울에 있는 우리 거제도 교회 모임에 나갔는데 언니를 만났고 언니가 어 보라야 너 찬양 좋아하잖아 찬양 잘하잖아 이번에 우리 우리 쿼아이어 3기 뽑는데 너 들어와 이래서 그래서 오디션을 보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4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노래 잘하는데 그때 뭐 가수할 생각 없었냐 뭐 뮤지컬 하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기자분들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요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어요 헤리티지 매스쿼아이어 하면서 마음껏 참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로 예외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가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문 김병관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의 키가 굉장히 작으시고 이런 거 없으시면은 아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저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어 축복하고 어 같은 청년이에요 뭐 개그우먼이지만 네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 깊이하는 어 자로서 사랑하길 성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다시 돌아가도 내가 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얼음 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네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듯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못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헌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네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 마라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네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그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